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주변에 돈 많은 미혼 남자분들, 또 알파남에 대해서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남사친이나 썸남들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나이 들수록 돈 많은 남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열심히 돈을 번 케이스. 두 번째, 금수저인데 드디어 슬슬 부모님이 물려주시거나 회사에서 한자리 주시는 경우. 세 번째, 나이가 차니 돈을 열심히 모아서 본인이 재테크를 잘 한 케이스. 네 번째, 간혹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 케이스. 이렇게 돈 많은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은근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쁜 여자는 많은데 잘생긴 남자는 잘 없잖아요. 요새는 어린 분들은 타고난 키도 크고 남자분들도 성형하고 시술하니 잘생긴 사람이 많지만 제 시대 때만 해도 80년대생들은 남자가 관리했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돈이 많은 남자는 많은데 잘생긴 남자의 수는 적어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은 잘생기고 경제력은 중간 정도 되는 남자. 그 다음 안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마지막은 안 잘생기고 돈 없는 남자 이건데 제 주변의 사례들을 보며 남자들은 알파메일이 극소수라서 독식하는 형태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자, 주변 미혼 남자들 사례입니다. 1번 남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알파메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쁜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나이 들어서는 더 이쁜 여자를 만나니 여자 보는 눈이 엄청 까다롭고 자연스럽게 바람둥이가 되거나 탑티어 여성분 아니면 안 만나니 비혼이나 결혼이 늦어집니다. 2번 남, 잘생기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 돈은 중간 이상으로 입고 외모는 키 엄청 크고 잘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녀서 눈이 엄청 높고 비혼주의입니다. 데이트 메이트가 많은데 결혼은 안 한대요. 그리고 12살, 14살 어린 여자분들과 연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3번 남, 못생기고 돈 많은 남자 결혼 시장에서 돈이 많으니까 소개팅이나 선은 많이 들어오나 막상 연애나 만남에 있어서는 잘 안됩니다. 돈을 많이 써서 여자를 꼬시는 경우도 있어서 여자에 대한 편견 또는 혐오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번 남,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 당연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모쏠이거나 모쏠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들이 같은 동호회에 2번, 3번 남자가 같이 있거든요. 2번은 여자가 엄청 많아서 항상 데이트를 쉽게 하고 여자도 골라가면서 만나요. 근데 3번은 소개팅은 많이 들어오는데 잘 안되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된장여고 개념 없고 결혼 잘못하면 퐁퐁남 되고 2번에 대해서도 남자가 너무 다정해서 게이 같다라던가 비난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돈과 인성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연애의 시작에 있어서는 외모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연애에 있어서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다. 근데 조건도 괜찮다 했을 때는 솔직히 독식을 하는 구조인 건 맞죠. 문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탑티어 남자들이 연애를 많이 하고 인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제때 장가를 가서 결혼시장에서 사라졌잖아요. 물론 이런 분들은 유부남이 돼도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혼자가 되면서 사라졌는데 문제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탑티어인 남자일수록 오히려 장가를 안 가거나 굉장히 늦게 가면서 계속 연애시장, 결혼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솔직히 알파남 한 명이 장가가기 전까지 30명의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30명 미혼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알파남을 만났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새겨져 있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남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는 타협을 해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남이 미치는 부작용이라는 게 되게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자분들이랑 결혼하는 알파남이 아닌 평범한 남자들한테도 피해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주변에 돈 많고 매너 좋고 키도 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이제 남자분들 아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가 본인 스스로 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결혼하면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못 만나잖아요. 그게 이제 아쉬운 것도 있고 재산이 많거나 할수록 결혼에 대한 리스크가 크잖아요.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하면 재산 다 뜯기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산도 있고 인기도 있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데이트하는 게 좋다. 플러스 혹시 결혼을 잘못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잠재적인 비혼주의로 빠지는 분들이 많고요. 여자친구가 덜컥 임신하는 거 아닌 거 이상은 스스로 결혼을 결심하고 확정 짓기가 쉽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30대 여자들이 봤을 때는 30대나 40대 남자들이 자기들은 안 만나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20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연령대별, 세대별로 이 나이 차이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래끼리 더 엇갈리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케이스는 돈은 없지만 인물이 좋고 매너가 좋은 그런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분들은 돈이 없어도 연애를 되게 또 잘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을 남자가 상영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재산을 뜯길 리스크가 오히려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오히려 거침없이 여자한테 더 들이대고 여자가 비용을 더 내면서 연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결혼을 잘하면 했지 반대로 외모가 좀 안 되는데 돈이 있는 남자분들은 이 돈 때문에 재산 분할의 리스크 때문에 몸을 사리다 보니까 신중해지고 결혼을 더 못하는 그런 반대 현상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전보다는 남자의 외모의 중요성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외모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연애에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지는 전략인 건 맞고 반대로 재산 분할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피하게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